제가 또 오늘은 아는 분을 만나러 로이드까지 갈고 있습니다. 그분도 멀리서 오시긴 하지만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. 버스 안녕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. 와 대박 아니 어제 비가 조금 습짝슬쩍 내리길래 오늘 조금 나가는데 불안했는데 날씨 짱 좋습니다. 엄청 더워요. 저 이렇게 더운 날씨 좋아하는데 더워 근데 얼굴 엄청 부었네 어제 고생했나 보다 근데 이거 이렇게 카메라 찍고 들고 다니면 어깨 운동될 것 같아요. 왼쪽 팔만 되게 커지는 거 아니야? 버스 온다. 버스 온다. 지붕 보인다. 간다. 와 진짜 여기 오랜만에 온다. 로이드 몰. 잠시 들리는 게 저기 핀마이크 런던 드럭스라는 곳에 가서 핀마이크를 좀 물어보려고 이쪽으로 한번 들렸습니다. 그리고 모자도 잊어먹어가지고 모자도 좀 사고 살 수 있다면 모자도 너무 좋아. 모자도 너무 좋아. 카메라. 여기에. 저기 컴퓨터 사주세요. 대박. 어떻게 사지 저거? 얼마니? 1,400불이네. 세금. 150만원 줘야겠네. 장비 리스트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. 큰일이다. 큰일이다. 오 대박. 사람이 없네. 핀마이크를 보러 왔는데. 핀마이크를 보러 왔는데. 팔찌를 안 하는 것 같아. 오. 카메라를 하나 가방에 넣습니다. 도저히. 이게 손이 두 개뿐이라. 핸드폰도 들고. 카메라 두 대 들고. 여기다 보조배터리까지 짐에 넣어.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일단 깔끔하게. 그냥 가방에 넣고 하나로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올해 중에 가장 더운 것 같아요. 제가 느끼는. 올해 가장 더운 날씨입니다. 오늘 많이들 벗고 다니겠는데. 이제 저는 약속 장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배고프다. 같이 식사하려고 아침에 사과 하나밖에 안 먹었거든요. 배고프다. 배는 맨날 배고픈다. 에브리타임 에브리데이. 더워요. 더워 더워 더워. 이렇게 날씬 더워도. 삼겹살에 고기 구워 먹고 싶다. 야외에서. 맛있겠다. 요즘 고기가 많이 땡기네요. 소고기. 돼지고기. 소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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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고기.